안녕하세요 연으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보는데 도치형과 전치사에요. 프롬이 나와있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전치사의 목조가 여기 나오는거죠. 문모로부터 그리고 헝은 행의 과거형이죠. 매달려있었다.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헝을 보고서 이 사이가 길이가 길더라도 헝을 보고서 이게 도치형이니까 주어, 헝, 프롬, 뭐 이렇게 된거죠. 도치형이니까 전작 프롬 쓰는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inally, after hours of waiting. 여러시간을 기다린 후에 경기는 베이 더 보이. 투 엔터도 되고 엔터도 되고 명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소년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더 보이 오스 언스턴이시다. 놀란거죠. 바이 히스 오우 인사이드. 안에서 본 것에 네버 부정없고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도치된거죠. 한번도 그는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There, in the middle of the desert죠. 사막의 한가운데 거기에서 장소부사죠. There, 있잖아요. 있잖아요. 존재했었어. 어가 나오니까 형식적인 존재문 쓴거죠. 어 텐트 like this one. 이와 같은 텐트가 있었다. The ground 바닥은 was covered with most beautiful carpet으로 덮여있었다. He had ever not 쓰지 않죠. worked upon. 그가 그 위에서 밟아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carpet으로 덮여있었다. at the top of the 그 건물의 그 구조물의 꼭대기에는 헝 매달려있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뒤있게 주어져 랜스 오브 손으로 만든 수공으로 만든 금에 금으로 된 램프가 매달려있었다. 답이 2번이죠. 이렇게 도치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형이 헝을 보니까 프롬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게 나왔지만 이것도 배웠던거죠. 위드 구문에 위드 생략되고 위드 이치 한 다음에 여기 헤빙보다는 위드로 훨씬 더 많이 쓴다고 여러 번 했었죠. 그 각각의 램프에는 불껴진 초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abcd 중에서 잘못된건 뭐 당연히 뒤번으로 결정이 났죠. 자 내려가보죠. 뭐 내려가보나 많아지만 뭐 내려가보죠. at를 프롬을 바꾼다. hand low to, right to, work의 과거와 과거분사양이 low to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bid 목적어, 투부정사, 투로 쓰기도 하고 안쓰기도 하고 never가 나오니까 부정없고 선행으로 인한 기능사 도치죠. could가 앞으로 나오면서, never가 앞으로 나오니까 could도 앞으로 나와있는거죠. 이 could하고 never는 이렇게 나란히 붙고 싶어하는거에요. 이건 뭐 우리가 기능사에서 부는거죠. 요거하고 요 놈이 붙어있는거에요. 그럼 요 놈이 앞으로 가면 요것도 앞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뒤에 그 he를 두고 could never와 never가 앞으로 나오니까 요게 앞으로 나와서 양쪽으로 대칭이, he를 딱 놓고 보시면 could never와 could never와 앞쪽으로 한 never could가 he를 대상으로 해서 앞뒤로 딱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이해되시죠? 자 대어는 앞에 대어는 장소부사이고 뒤에 부어는 형식장의 주거고 유도부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itch, with는 itch, with, 다음에 with에 해당되는 편이죠. 이때 with를 더 많이 쓴다는거죠. 이 뒤에 with를, having을 써서 틀리는건 아니지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해설을 더 내려가 볼까요. 해설을 내려가 보면은, 아까 다 얘기했던거죠. 뭐 더 얘기 안해도 되겠죠. 전체 다 from 써야되는거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